베일 속에 가려진 조직의 음모로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무너졌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혼돈의 세계. 그곳에 내가 서 있다. 블러디 헌터 잔혹한 사륙의 중소를 헤매다. 기억을 잃은 스워드는 카토 가혹하고 무자비한 현실을 이겨온 이 시대의 파이터 보람 암울한 미래에서 온갖 범죄에 연료된 거대 기업을 추적하던 레인저 파레 중세의 삶과 현대의 사건 그리고 미래가 소용돌이치는 혼돈의 재나도 삶을 위협하는 몬스터에 맞서 사랑하는 이와 동료를 지키려 적과의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그들이 바로 블러디 헌터다. 자신의 시대를 향한 그리움 속에 사건의 실마리와 본래의 삶을 되찾기 위해 재나도에서 살아남는 것 그것이 블러디 헌터의 피할 수 없는 숙련이다. 마침내 그들이 온다. 블러디 헌터 블러디 헌터